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페이스북이 5천여 명의 팬을 확보하며 활발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페이스북이 다양한 공익적 이벤트와 차별된 자료 제공으로 지난 4개월 사이 무려 2,500여 명이 증가한 5,200여 명의 팬을 확보하며 올 하반기까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기존 온라인 매체를 경남이야기로 통합 운영하여 매체 간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도정 홍보를 넘어 소통의 주안점을 둔 결과로 해석됩니다.